2장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적과 큰 표적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셔서 구원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새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종기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고 주님을 경배하러 모인 군중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굴배 우리는 이것은 우ima